특판예금 적금 풍차 돌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재현TV입니다. 오늘은 봄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풍차 돌리기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재테크 대세랍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순서는 특판예적금 풍차 돌리기 1년차와 2년차부터 주의사항까지입니다. 매월 특판예적금을 1개씩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12개의 특판예적금을 풍차처럼 돌립니다. 이러한 재테크 방법을 특판예적금 풍차 돌리기라고 합니다. 특판예적금 풍차 돌리기 장점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1년 후부터 매월 1개의 특판예적금이 만기가 되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만기 때 받은 원금과 이자를 또다시 특판예적금에 저축해서 봄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입니다. 매월 지출을 통제하면서 절약저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장점입니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매월 금리가 더 높은 특판예적금에 갈아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판예적금 풍차 돌리기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적금특판 풍차 돌리기입니다. 가장 먼저 적금특판부터 찾아야 합니다. 월재현TV나 월재현카페를 활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월재현TV는 정기적으로 특판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월재현카페는 특판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특판정보를 참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적금특판을 찾는 방법을 알았다면 본격적으로 적금특판 풍차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달에 만기 1년 10만원짜리 적금특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만기 1년 10만원짜리 적금특판을 만들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매월 만기 1년 10만원짜리 적금특판을 만듭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만기 1년 10만원짜리 적금특판 12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첫 달에 첫 번째 적금특판이 만기가 됩니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열두 번째까지 매월 적금특판이 한 개씩 만기가 됩니다. 이렇게 풍차가 돌아가듯 저축하는 방법이 적금특판 풍차 돌리기입니다.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특판의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판예적금 풍차 돌리기 2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적금이 아니라 특판예금 풍차 돌리기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매월 저축금액을 10만원씩 늘리던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 예금특판 풍차 돌리기입니다. 1단계 적금특판 풍차 돌리기의 만기가 시작되는 1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1년짜리 예금특판을 만듭니다. 첫 달에 첫 번째 만기된 적금특판의 만기금에 10만원을 추가해서 만기 1년짜리 예금특판을 만듭니다. 두째 달에도 만기 1년 예금특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기된 적금특판의 만기금에 10만원이 아닌 20만원을 추가해서 저축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매월 만기 1년 예금특판을 만듭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만기 1년 예금특판 12개를 갚게 됩니다. 적금특판 풍차 돌리기처럼 매월 예금특판에 추가로 저축금액을 10만원씩 늘려줘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 후 첫 달에 첫 번째 예금특판이 만기가 됩니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열두 번째까지 매월 예금특판이 한 개씩 만기가 됩니다. 이렇게 풍차가 돌아가듯 저축하는 방법이 예금특판 풍차 돌리기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1년 차에는 적금특판 풍차 돌리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돈이 모아진 2년 차부터는 예금특판 풍차 돌리기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럼 특판예적금 풍차 돌리기를 하면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차 적금특판 풍차 돌리기 후 2년 차 예금특판 풍차 돌리기까지 끝나면 매월 약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이자는 약 140만원입니다. 적금 이자와 저축액을 증액해서 불리는 효과가 쏠쏠합니다. 풍차 돌리기 주의사항입니다. 적금특판 풍차 돌리기가 끝난 후에 또다시 적금특판의 풍차 돌리기를 반복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오로지 예금특판 풍차 돌리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응용 가능합니다. 특판적금 풍차 돌리기를 통해 1년 차에 저축 가능한 금액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1년 차에는 총 78번 돈을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여윳돈이 390만원이라면 특판적금의 월저축액을 5만원으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특판예금 풍차 돌리기를 통해 2년 차에 저축 가능한 금액도 잘 결정해야 합니다. 2년 차에는 특판적금에 총 66번 돈을 넣어야 합니다. 특판예금에는 총 12번 돈을 증액해서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여윳돈이 720만원이라면 특판예금의 월저축액을 5만원씩 증액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저축금의 결정은 금물입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복리 효과가 떨어져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만기 2년 이상의 예적금 특판에 장기간 돈을 묶어두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풍차 돌리기는 금리 상승기에 적합합니다. 금리 비교는 필수이며 중도해지는 금물입니다. 또한 1년 후에 매월 돌아오는 만기금을 흥청망청 써버리면 안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목표를 정해서 풍차 돌리기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차 돌리기 엑셀 파일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용한 저축 꿀팁을 아낌없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